안녕 얘들아 난 건축트럭 톰이라고 해 난 톰의 가장 친한 친구 매티야 우린 같이 많은 것을 만들어 오늘은 기차를 만들 거야 함께 가지 않을래? 자 출발할까? 기차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모양이 필요해 이곳에 다 모여있네 그러면 바퀴부터 놓아볼까? 큰 바퀴 두 개는 뒤쪽에 작은 바퀴 두 개는 앞쪽에 합이 네 개야 하나 둘 셋 넷 좋아 기다란 사각형을 사용해서 나머지 모양들을 올리도록 하자 좋아 이제 운전실을 만들까? 저 커다란 사각형으로 잘했어 이제 증기기관이 필요해 앞쪽에 놓아보자 그래 벌써부터 기차처럼 보인다 그렇지? 이런 이 모양을 빼먹었네 그래 그래 바로 이거야 하지만 지붕이 없네 좋아 이제 창문을 달아보자 하나 둘 잘했어 남은 건 골똑뿐이야 드디어 완성했어 정말 멋진 기차구나 좋았어 모두들 아주 잘했어 응 최고였어 모두 정말 고마워 자 이제 돌아가자 해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모두 안녕